이거 하고 죽여! 야 죽였어! 아이고야! 이거 하고 죽여! 야 쟤 살려! 야 잡뼈스 잡혔어? 야 로마로... 방금 박댄 날린 거야? 박댄 날린 거야? 여기 살아! 여기 떨어졌어! 야 날려니까 내 차례! 아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망령이가 있는 날이고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유튜브에 오늘 올라간 영상 광고 영상 밖에 없을텐데 광고 영상 보고 오셨나요? 망령이가 오늘 6시입니다 근데 나 오늘 망령이 마로 브레이커 가니까 승희기를 오늘 갔다 오자 그냥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은 저희 38번째 생일이에요 항상 건강하고 내일 축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살 왔다 우리 또 지축똥님 1월 20일 38번째 생일 축하드리면서 케이크에 향한 아니 향일에 초 하나 좀 꽂겠습니다 자 조명을 끄고요 생일 축하드리면서 생일 축하드립니다 1년 동안 천 원씩 쏘면서 관중 지나더라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나이 38 과연 그의 38번째 인생에는 에서의 기운이 있을지 축하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감사합니다 내년 생일에도 잘 부탁드려요 솔직히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저분이 생일 드립 한 한 달 하다가 안 할 줄 알았거든? 저분 생일 드립을 1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 케이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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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님들 저 오늘 저기 핸드건으로 갈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다영 핸드건으로 계약하다는데 사실이에요 야 이거 신멸 세팅에 쇠굽이 30도 됨 어 그래? 근데 왜 약하다는 거지? 맞아맞아 왜 약해 이제 쎄졌음 원래 쇠굽이 30이 아니었어 천장형 블레이드 접은 거 아니지? 형 좀 가슴 아프더라 수바 마음만은 눈가루였다 그 짤 봤는데 좀 가슴 아팠어 형 당분간 형은 빵가루 정도로 하자 빵가루라도 다행이다 아 제가 파겠습니다 우와 닉네임 마루 어떻게 먹었냐? 에? 시판자분이 쥐었음 오오오오오오 레오닛 같긴 하다 이다영 대헌이에요? 홍승 웍 아니야? 홍승 웍? 홍승 위익 나 존 위익이구나 승 위익 야 마루야 쟤 특히 누룽과 동시에 리액션 확실하게 좀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승억이 커마 직접 하신 거예요? 아니요 당연히 받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커마를 안해 내 얼굴도 안 꾸미는데 무슨 캐릭터꺼 얼굴을 꾸며 어? 어? 나이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마루 수라 브레이커 별명이 뭔지 아세요? 아 잡혔다 출산 브레이커 예 한 번 결정하자 출산율이 증가 더 빨리 올려 백북브레이커 후 прив VIP 오늘은 세 명이야 아 뭐야 뭐야 야 박수르 일로 온나 알跡 일로 온나 야 너 가게 포털 안들었냐? 뭐야 쌀 목이야? 아니야 아니야 쌀 목이 아니라 와우 그새 방금 뭐야? 자 여러분 에키 누나 때도 그런 basic regulate 의제 게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이야 뭐야 봐봐. 우리 야옹님은 거들이다니? 태션 뭔데? 쟤가 오늘 태 nive왜 저러냐? 로 May cancellation 오마 죄송합니다. 내가 눈치챙겼다는 건가요? 권총 한 자루만 써요 오늘은! 권총 두 자루 쓰지 말고 한 자루만 써. 마루 바로 저기 보셨잖아 지금! 마루 입 나왔네 저거.. 바운투스 성대문사까지 해줬는데 야 알아서 눈치껏 잘하자 범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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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!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너무 맞춰주고 있는데 소소하다 이런 말 하면은 조금만 기다려 블레이드 한 번 깎아볼게 파악가루 있으니까 난 몽가루 할까 쌀가루 쌀가루 어 쌀가루 하자 쌀가루 과학간이야? 어 과학감맷으로 가자 아이고야 이거하고 출발 야 죽였다 아이고야 이거하고 출발 야 죽였다 야 쟤 살려 야 잡며 잡혔어? 야 로마로 포기해 박대 날린거야 반대? 박대 날린거야 반대? 여기 살아남이 떨어졌어 야 날리니까 괜찮아 괜찮아 에키누나 재밌겠는데? 에키누나는 좀 빨리 끝나면은 본일 부일 빼자 박가루 준비할게 야 우리 망령에도 이번에는 수바 빨리 깨보자고 할 수 있어 에키누나 포클식 각방 10만원 주신대요 야 내 방송은 에키누나 포클식 K1 자주판대 있거든? 필요한 사람 말해? 어 어 자 마루 준비 됐나? 야 안 익혀 아무튼 하나 깔다 야 나이스 야 야 아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쉽지 않아 나 수라 키우고 그 중 휴박날 나 목 나가지고 말도 못했다 야 어 어 어 어 마루 죽어진다 마루야 해 로 Thatman 페락페락 페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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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나이스 아 나 그걸로 켜 놓을까? 서류미 성장했어 드디어 영웅모드 복귀하나? 지금 이다형이 없어서 그래요 마루는 오늘 격돌 잡으면 안 된다? 저 이격감 아 이격은 잡아볼만 해 어 이격 가야지 그럼 거기서 이펙트가 강화되나? 이펙트 바꿔주려나? 서류마 스킵 좀 나 아닌가! 나 아닌가 조예구! 자 과연 로마로 알비온 팍 Rudi ah 그리고 마우 잘한다 ो라는 bond 나 알비온 때 졸라 뒤졌거든 처음에 마루가 참아 터 County 마루하고 참아 아 모르겠다 나는 마루한테 기회 한 번 주고 싶다 아 이거 덧불리 덧불리 이거 왜 주는 건데? 그래 지금 주지마 내 각수 많이 넣어라 엔진 퍼지겠다 그러다가 이거 마루왕 나랑 돌아가면서 엔진 켰으면 그래도 조금 가성비 나왔을 거 아니야 다음에도 한 번 가져와 오케이 됐다 야 빨라 왁따 자 왁따 가볼게 야 빨라 마루다 야 빨라가 부셨다 야 피워라 피워라 야 피워라 야 오니야 싫어 내가 살렸어 내가 살렸어 알았어? 나이스 자 마루야 2격 이거 2격 딱 한 번만 틀어도 될까요? 딱 한 번만 어 알았어 알았어 어 딜 멈췄어 딜 멈췄어 야 우리 기다릴게 기다릴게 오케이 빛나 간다 간다 나이스 야 이 정도면 야 수납상이다 수납상이야 그냥 야 가수님 가수님 응 피해야돼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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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아쉬운 거지? 아쉽다 암수도 없을게요 암바드 뭔가 명절 끝나고 횡한 집안을 보는 것 같구만 쓸쓸하게 그냥 귤껍질 치우면서 확실히 깔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바로 표정이 왜 펴져있지? 표정이 갑자기 풀렸습니다 버프 혹시 되나요 이때 퓨즈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퓨즈 좋았어 퓨즈 좋았다 맛있니? 식당 안 맞지 않았다 버프는 셀프다 어? 뭐야 러마한테 졌네 아니 여기까지 견인해서 다 끌고 왔는데 여기서 쳐 뒤지면 뭐 어쩌라고 너 가면 못 깨질라 그래 소니만 암수도 내가 암수도 내가 아이고 연기 진짜 이겼다 쉽지 않네 오늘 나는 막격을 잡지 않을게 저번에 한번 성공해서 잠깐 자신감 올라갔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와 도마로 NDP 보여주나? 아 이거 안될 것 같아 이번도 망했어 아 많은 힘을 썼구나 아 진짜 설마 아직까지 없는 사람 없지? 아니 저거 저거 진짜 솔직히 요즘 쌍 08에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박서림 먹었냐 너? 너 이만에 먹었지 난 8만 얼마 와 와 와 와 기분이 찰까 부터 야 이거 설렘이 주자 그냥 아 아 아 어게 어게 기입좀 하자 나 아니라고 진짜 가자 야 야 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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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 이거 내부 괜찮니? 빨리 빨리 내가 미안하다 내가 브레이크로 앞서 써야돼 내가 좋아 가자 그녀 안사도 되겠다 탁! 재밌었어 재밌었어 어? 말랬어! 터뜩lasse 남은거 맞네 재밌게 하세요. 다음에 같이 해요. 그래 겁쟁아.